7시에 온다는 사람 어디갔나요? 어? 잠깐만 다리에 갑자기 근육통이 어 네 풀렸네요 유치아 텔폰에 단면을 안 들었네요 다리에 쥐남은 엄청 아픈데 그쵸 저는 쥐를 평소에는 안걸리고 좀 자다가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안걸린지 한 몇 년 됐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한참 걸릴 때 걸리다가 좀 크고 나니까 안거리더라도 어렸을 때 특징 이제 피해 안통하는 거랑 쥐난 거랑 구분 못해서 그냥 피해 안통할 때 쥐났다고 와 쥐를 실제로 한번 놔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아 이게 쥐구나 이것이 쥐의 힘인가? 바로 그냥 느껴버림 아프 보통 여기 있지 않나? 아니네 미니언과 함께 날 맞추려고 할 것 같은데 무빙을 해서 그치 과용 톡 악 마드인거 모른다 이거 마드라고 이녀석아 그치 무빙을 한번 톡 톡 윙, 레이저, 쇼평 그치 그치 아 아 아파 어 좋아요 가텀 그래도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화이팅 아 아픈데 어 어 오우 다행이다 아니 평타인데 절어가지고 큰일날 뻔했네 오케이 아 아 네 이정도도 일교하는 좋죠 아 아이고 참 아 이러면 게임 어떻게 해 저 게임 못하는 중 또 오겠다 아니 에코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설마 집 안 가나? 맞다 무빙 끝 좋았습니다 맞았으면 죽을 뻔 야 여기서 더 라인전하는 거는 너무 고난이도다 그쵸? 아 아 나 이제 탑 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아니 경험치랑 돈 차이가 좀 나가지고 돈 차이는 안 나겠다 뭐가 될지 모르겠네 당겨야겠다 이거는 라인전을 할 수가 없다 당겨 당겨 먹는 척 하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네 화이팅해요 좋아요 먹을 때 레이저 한방 아군이 다녔습니다 네 네 야 큰일날 뻔했다 죽을 뻔 혹시 이거 와줄 사람 없나요? 이것도 나 혼자 풀어나가야되나? 어머 고난이도잖아 노플 상대 그건 있지도 않은 원래부터 이거 안오는 건 너무 오케이 오케이 나 좀 연기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귀신아 해줘 이거 할 수 있잖아 좋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? 좀 애매한데 전략부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좋아요 전략부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일단 도망가자 올라프가 700원? 괜찮아 700원 정도야 그쵸? 그쵸? 셀퍼 쓰네요 네 에코는 바텀이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왜 죽는 소리밖에 안 나 무슨 일이야 아 어떻게 된거임 옥기 주워서 혁국 밖으로 던져버리죠 해드렸습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킬각이라고? 킬각이야 발분이 나왔구나 근데 이건 좀 억울한게 있어요 이게 올라프가 700골드를 먹지 않았었다면? 과연 이게 킬각이었을까 빅토르는 어부라다 그쵸? 와우 선타 좋았다 탑은 끝나긴 했음 탑은 끝났지만 아래쪽 파이팅이요 그렇지 레이저 한 15박만 맞추면 가능 가능 15박만 맞춰보자 현대 한 5박 맞췄거든요 오케이 6박 우빙 예교환 핵드 빠졌네요 가보자 가보자 어 못해나요 근데? 어 네 안될듯함 안되겠다 너무 세다 죽을 생각을 안함 가능? 어 네 아이고 이게 저 입에 어 그래 잡았다면 OK다 왜 이렇게 약해 빅토르 그랬더니 눈물 한번 좀 망했다 그래 너가 생각한거보다 좀 많이 망했어 띵 사망이 미니언이라도 먹자 오케이 유채화 뺐어요 궁이랑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과죠 어? 괜찮다 이거 잡았거든요 아래에서 이겨준다면 오히려 이득이다 어 좋았는데? 어? 어 리신은 안맞았어요? 따봉 와우 야 잘했다 한번 망아볼까요? 올라파가 이거 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무리했다 내가 잡아둘게 못잡겠어 미안 아니 잡.. 잡을 수 있어 으악 너에게 다키를 일단 잡아냈습니다 사비 징 미안합시다 영혼을 걸고 싸워야 잡네 그쵸? 도끼를 유채화 키고 다퀴하면 이길 수가 있다 2대1로 으하하하 말도 안돼 아니 말도 안돼 아니 이렇게 죽는게 어딨어 어 이거 잡을만한데? 드리븐 있어서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쁘긴함 어? 위기에 처한 드리븐? 변말이 있거든요 그래도? 어 그 그냥 벽 반대로 타지 야갑다 나 가고 있었는데 일단 천천히 성장해보자 무빙을 한번 야 무섭다 흐하하하 어? 들어왔는데? 나쁘지 않아요? 못 잡았나? 어 잡았어요 네도 와우 미친 광전사가 나와버렸음 흐하하하하 아니 상대의 올라프가 미친 광전사가 내버렸는데요 괜찮아요 55분 게임 가면 할만하다 흐하하하 서로 풀템 나오면 그래도 이긴단 마인드 어 끝났다고 오케이 좋아요 일단 잡아냈습니다 황골드 먹였죠 일단 잡아냈습니다 황골드 먹였죠 어 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잡았어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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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왁 으음 이emy 안 돼 까비용 올라프 텔포 있나?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아 이거 끝난 듯 하죠? 어 잡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 미니언 지우긴 했거든요 뭐 니신이 뭐 자크다 자크 상대로는 뭐 파밍만 잘하면 되겠죠 현재 공격 한번 들어볼까? 외상에다가 이렇게 됐나? 써보기나 하자 우리팀 미드 10하나였네 뭐야 지금 봤잖아 돈절래식 AP 10하나인가? 정글도 아니고 미드야 한타는 좋네요 한타는 상대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? 하하 각그란머스 탈리스타 궁으로 딱 돌진하면서 데미지가 좀 애매하긴 하네 10하나가 5인브레스 쿨마다 맞추면 이김 그거는 1대5도 이겼는데요? 하하하 굳이 5대5를 해야 될까? 데이4 AP 노틸러스까지 AP에 포함시켜버렸구나 저 포스 빼자 임원판 대재형 가보세요 다 느렸습니다 자 한 대 더 맞아 압 이익으로 맞았네 이거 안 맞았으면 이익인데 아깝다 아 아 아 아 미드에 갔네 하디 아 이게 왜 안죽음 아니 말도 안 돼 도망가 시가함을 가야겠다 그쵸? 근데 이번에 망각이고가 또 너프를 먹어서 좀 억울하네 억울한게 어딨냐 라인이드 좀 보겠네요 자크가 라인관리 좀 실패해서 이익 이익 여기서 가지 않을까요? 하하하 하하 빠지는척하다가 Gobling 마 sama 한 번 슬람메 먹으면서 Should be This play 까비 얘기 너무 아깝잖아 시바나가 탑으로 갔네요 자연스러운 탑 시바나가 되어버렸는데 지불템이 이상한데요 설마 집 안갔나? 아니 이 친구 지금까지 집은 안간거야?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? 지금 9분인데? 증강하고 가야겠다 다 먹으면 증강되죠 하나 놓쳐도 증강된단 마인드 도망가 좋아요 도틸러스 이 녀석 너가 죽였어 월싱 나왔네 이러면 억울하지 않죠 다행이다 이건 봐줘야겠는데? 죽었다 이거 큰일났네 안 되겠다 르블람 오면 다이브 당하겠는데? 어 굿 저음파는 바텀이 좀 잘해주네 어? 아 50원 손해봐버렸어 외상 때문에 외상 든거 또 까먹어버리 아 이거 바텀 큰일나는데? 3대3 인데요? 구도 안좋은 3대3 어 나쁘지 않다 아 바비 좋아요 오히려 좋다 사실 이렇게 될 것까진 예상 못했는데 오히려 잡았죠 요거까지? 바비 요거까지? 오 오 네 오 내킬이다 오 맛있어 갑자기 대형이득 가버렸는데? 뭔데요? 아이고 세나가 그렸네 안좋다 힐나버림 사비 좀 아쉽네 어 오히려 좋다 마인드 아이고 이게 쩌이베? 어 그래 세트도 서포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먹는게 낫지 않았을까? 아깝다 700원짜리였는데 그러게 어둠의 수확 탱 10하나네요 이건 처음봤네 이럴거면 정복자가 낫지 않나? 아 이거 안좋은데 누가 아무리 봐도 오케이 훗 좋아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이겨냈습니다 천대공격 걸리나? 걸리네 야 이게 천대공격이 터디냐 비한번 봐줘야겠다 이거는 나쁘지 않나? 대형골드 먹어서 괜찮죠? 어 텔퍼 없어서 걸어야 되는데 나 텔퍼가 없어 만났는데? 딱 잡나? 봤어? 아 하리를 노려 고로시 고로시에 실패 오케이 그냥 바론가지 않을래? 와우 이끌리네 봐요 어? 이건 또 못참지 좀 반대로 낸거 같은데? 좀 반대로 낸거 같은데? 저도 나쁘지 않거든요? 조금만 더 놓이자 아 나쁘지 않은? 에라이 어? 어? 더 안되겠는데? 아 아... 아깝다 헤넬갓고 보겠는데요 이러면 핫스타가 좋어서 아까 블루를 먹었더라면 어 그래 세나가 먹는게 나았겠다 세나가 잘해주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걸 1등 못해? 세나 딜 야무지게 넣었네 하지만 마지막 블루를 만약 제가 먹었다면?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만화가 없더라고 세나가